안녕하세요. 자취 11년자 프로 자취러 진아입니다. 여러분, 자취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무래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겠죠?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마련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지금 관광업계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맛집 리뷰도 먹어보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주거 리뷰도 실제로 생활을 해보고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완 생활을 즐겨 보러 왔는데요. 오늘의 하우스 베이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완 생활에서 크리에이터 겸 컨텐츠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향이라고 합니다. 인밀트니까 오늘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건 어때요? 완전 친구처럼 어, 어때요? 아, 진짜 제가 말을 잘 못 놓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자! 아, 그럼요?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공간도 이렇게 숙속들이 투어를 시켜줄게요. 오늘 그럼 면밀히 좀 구경할 수 있는 건데 한번 가볼까? 어, 구경시켜줘. 가자! 고고! 입주민이 122명이나 되는 것 같던데 근데 세탁기가 다섯 대밖에 없는데 안 불편했어? 어... 아니, 한 번도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적은 없었어. 그럼 여기에 말고 또 보여줄 데 없어? 아... 언니 밥 먹었어? 아, 아니요. 안 먹었어. 밥을 먹으러 가시죠. 아, 이거 바로 옆에 있거든. 어, 있어? 아,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로 사서 구매를 해서 먹을 수도 있어. 가상화폐가 있어? 이것도 자랑인데 이제 집들이 오는 친구들한테 내가 맨날 항상 자랑하는 그 부분. 어, 자랑하는 부분. 이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여기 생활 가게. 이렇게 있거든. 여기서 구매를 하면 그냥 이거 또 찍고 사는 거야? 응응응. 10개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10개가 다 갖춰져 있어. 거기다가 집에서 사실 요리를 하고 냄새가 나잖아. 아, 그치. 원룸 같은 거 옷에 막 냄새 배고. 빼기는 냄새 빼기는 엄청 힘들단 말이야. 상품들이 많이 없어서. 여기 그... 여기는 고등어도 구워 먹어도 돼. 딱 먹는 데랑 생활하는 데가 분리된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요리를 하다가 애매하게 양파가 4분의 1이 남았어. 근데 나는 이걸 안 먹을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다 넣고 아, 글을 올리는 거지. 아,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드실 분 드셔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막 어플로 구매했잖아. 어플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아나미아지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페이스트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제하기 시스템도 가능하고. 아, 그럼 서로 약간 소통의 장일 수도 있는 거네. 응, 맞아. 내가 뭔가 만든 것도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막 당근하는 캐럿받긴 느낌이네? 응, 완전. 완전 완전. 어, 여기가 그 공유 도서관인 건가? 응, 응. 공유 라이벌리. 어, 이런 책들은 뭐야, 이거는? 이거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뭔가 영향을 끼쳤던 책들을 한 장씩 성적해 가지고 갔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안이 너무 절차한 것 같아. CCTV가 가는 것마다 너무 많더라고. 우리 집 문 3개잖아. 언니 내가 방금 복층이라고 얘기했나? 어머 복층이야? 따라따라따 하룻밥 묵으러 왔잖아. 선물을 준비했어. 감동하지마. 너무 감동하지마. 별건 아니지만 우리 함께 커플 장옷 한번 입어볼래? 짜잔. 복층이 난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지? 나의 로망 중에 하나였고 복층을 너는 선택해서 온 거야? 복층을 선택을 했지. 복층 선택을 했고 우선은 1, 2, 3, 4 순위를 물어보셨는데 복층이 1, 2순위였고 일반형이 3, 4 순위로 사이즈가 제일 큰 복층을 원했어. 근데 진짜 나는 네가 맥시멀 룩스트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뭔가 없는 거야. 온다고 숨기느라 죽는 줄 알았어. 관광호텔 리모델링을 한 거다 보니까 최강이나 물 잘 나오고 이런 건 사실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난방이 어떨까? 되게 걱정했거든? 난방은 절절 끓어요. stage need go. 오 거의 불지옥 불지옥 이게 장しょう 아냐 여기 진짜 있으면서 아무리 봐도 최강이 너무 좋은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이번 연구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사업자 주소를 위해서 코워킹스페이스를 찾고 있어. 돈이 많이들던 거 병 IS 비싸지? 엄청 비싸지만 그거 월세 따로 이거 월세 따로가 되니까 같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검색을 하다가 여기가 나오게 됐어요. 우선은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거주 기간이 또 달랐어요. 여긴 최장 6년, 거기는 최장 1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봤는데? SNS로 홍보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도 LH나 행복주택 관련된 알람을 계속 설정을 해놨었어. 그래서 그런 알람이나 메일을 보고서도 지원을 많이 했던 걸로 알았어요. 우리 오늘 진짜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웃고 가도 될까? 오세요. 오세요. 들어와서. 그러면 오늘 하루를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얘기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약간 지친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지금 약간 나란해지는 거야.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만 마무리 해보고 우리만의 수다를 다시 떨어볼까? 사적인 수다를 떨어볼게요. 저희 가 볼게요. 바이! 안녕!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국토교통부 킴비 좋아요, 구독,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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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